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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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신뢰해 큰 환란 중에도 큰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을 신뢰해 큰 고통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을 신뢰해 그 선하심을 믿네 그 선하심을 믿네 그 선하심을 믿네 내 나나 없으시니 주님만을 지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많은 빛 주님께서 아시니 달련된 우리의 빛 내가 전부 마침하오리라 저 신뢰게 신뢰하여 왕서를 묶으리 나의 믿음을 고백으로 저 신뢰게 이의 믿음을 고백으로 나의 흥자 너의 힘으로 나의 악마 그의 일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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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담과 하와라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간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생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귀로 듣고도 그 힘든 악한 일들이 도처에 일어난 것을 벗고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서로 물고 듣고 죽이고 악한 일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달려 나와 죽은 나뭇가지에 아무런 물을 주지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꾼다 해도 죽은 자가지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고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들어올 때 힘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간 것은 영이요 육으로 그름으로 허물로 주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니코대문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율법의 아주 영통한 청통한 바리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탈 수 있었을 나이가 라고 헝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지성은 가지고 있어도 암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령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어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목숨이 잃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은 생명으로 영생을 잃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육신을 성령으로 흐듭나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건넌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자기는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심지어 아빠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서 보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수고하느라고 고생이고요 일을 끝내고 결과 걱정하는 것이 고생이고요 믿음이 없으면서 늘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약하다 실패자다 부러온다 무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 속에서 넘쳐나서 결국 실패합니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안 하는 사나운 말이라도 호비만 잡으면 사나운 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생각을 잘 지켜나오면 어린 시절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눈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놀다 지켜지면 조그마한 눈등이 하나를 만들어 빗탈기를 해서 굴립니다 그러면 좌우한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눈덩어리가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나을수록 커지는 등어리가 커집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은 않고 잠자리에 누우면 조그마한 걱정이 밤새 눈덩이가 됩니다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주물고 일어나 나중엔 다설이 힘들게 커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볼 때도 보면 항상 잡초가 곡식과 함께 자라납니다 항상 잡초가 곡식에 그래서 틈틈이 잡초를 뽑고 김을 매야 됩니다 잡초는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잡초를 바로 뽑지 않고 자라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빡겹기도 힘들댑니다 염려나 걱정,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눈덩어리 불어나기 전에 잡초와 깊이 뿌리나기 전에 내리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가야 합니다 주포포차 내게 자문서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제어하지 아니하는 저는 생업이 무너지는 것과 생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생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아주 주요한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생벽이 든든해야 그 안에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텀문에는 늘 파수꾼이 세워줍니다 그런데 생벽이 없고 성문에 파수꾼이 없다면 파수꾼이 없다면 무방비 상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다스리지 않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수꾼이 없다면 도둑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무기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그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른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가 자식에 끌려가듯이 저절로 지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습관된 것이다 잠들려 지내 누우면 주님의 십자가 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영혼이 끊어지더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쌓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제주를 청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보혈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오중보험으로 가득 채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한 삶은 삶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백세라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좋지만 그보다도 더이 요란하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죄 때문에 병이 되었을 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야곱에서 5장 16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병의 뿌리가 안전히 부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10편 19절로 20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외계의 부러지점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러지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호통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결단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호통당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 그런 호침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신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오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제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한 게 되는 메시지를 전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주해서 해방시대에 시키겠다는 보험을 드리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편 10편 10편 9절 그와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주며 주님 영혼에게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심연이라고 말합니다 10편 34편 9절 50절에도 너는 성도더라 야매를 경외하라 그를 영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평한지라도 줄일지라도 야매는 찾는 자가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부족한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느님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니 살아가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없는 것을 잃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재믄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고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님의 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 고혈 기쁨으로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받겠네 마가다라빵 마가다라빵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피드백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오늘 병이 된 사람 오늘 병이 된 사람 문제가 해결된 사람 참으로 우리 자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으십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서 병 고치면 나은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운자는 월은 이제보다 훨씬 병 나기 쉽게 병 날 것입니다 네 네 아픈 사람들도 몸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도와주세요 아멘 내 이 거짓되고 헛된 원수 귀신아 너는 입술을 열고 제주를 너는 제주를 왜 하나 쫓아낼지 하다 아멘 네 원수 귀신이 떠나가라 아멘 물러가라 아멘 물을 들고 난 다음에 그의 구지점을 댔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넣고 잘못 문을 열어놓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나는 목이 다르게 아프고 안 낫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안 그 다음에 암 암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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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들렸는데 그 암을 청산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에 들려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 앞에서 유방암이 걸리는 사람이십니다 유방암을 하나님에게 고치어 주십니다 아멘 신양병으로 부어있습니다 암은 나음을 이를 줄이다 아멘 유방암을 낳았습니다 유방암을 낳았습니다 유방암을 낳았습니다 유방암을 너희의 복원 이 교회 오늘 있는 대로 다 나을지 하다 아멘 우리는 또 병과 시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의 길동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낳아주시고 국가와 민족의 갈등을 낳아주시고 남녀 갈등을 낳아주시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와 북한과 사회의 갈등을 낳아주시고 아멘 이런 화할 것을 우리가 삶의 지지한 마음의 갈등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힘차게 일등을 구하 치러주세요 지금 하나님 여기 가르쳐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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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음과 삶과 모든 문제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영향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영향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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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바라보았 아버지 성령의 성령을 바라보았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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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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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새로운 이 모든 귀하고 복된 자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충만하게 이 새해에는 내려야 할 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시오